수현아, 어떻게 할까? 이거 오늘 컵 컵! 오늘 사람 하이 오늘은 컵을 만들게요 컵을 만들게요 컵? 컵을 만들게요 제거 쓰세요 서영아 이걸로 이걸로 어? 이런거 나아지지 못해 팔찌를 만들어 컵은? 컵은? 못 만들었어 다른 컵을 올리자 야옹! 너무 가까워 다 팔찌를 받게 안해봐 이리 켄이야 컵은? 켄이야 켄이야 이거 편하게 만들었어 아, 편하게 만들어도 되는거에요 켄이야, 그만 들어봐 저는 뭘로 만들었어 난 뭐 난 뭘로 만들냐 생각도 없는데 만져만 있어 생각해 생각할 건데 저거 자꾸 내 손에 묻는 거야. 엄마 나도 같이 만들어줄게. 아 놀라자. 난 다른 거 만들래. 벨? 응. 제롱이 만들어줄게. 슈퍼하려고? 거미 만들래. 거미. 거미는 어떻게 넣는 거야? 하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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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아빠한테 주세요. 이건 안 묻자. 쓸래요? 괜찮네. 쓰고 싶으면.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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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속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 내려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보자. 이거 내 건데. 내 건데. 내 건데. 내 건데. 내 건데. 이 영상은 계속 됩니다. 맞아요. 이 영상은 계속 됩니다. 맞아요. 이 영상은 계속 됩니다. 하트다. 저희도 바꿔주세요. iblian 엄마의 칼은 조심해야돼요 우와 이건 좀 안 묻어 안 묻어 그치? 좀 묻겠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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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곰돌이하고 티티하고 생일이 나와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왜 있어요? 왜? 왜요? 없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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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마시런 밥 만드는 거 계란 계란 그쵸? 저희는 액 만들어야 해요 액? 저희는 이거 좀 주세요 뭔데? 어? 이거 내 건데? 필요해요? 이거 붙으면 어떡해 괜찮아요 다시 빼줘 필요가에도 없죠? 스탑 스탑 이거 갈색인데? 그러니까 스탑 내가 만들어놨 스탑 왜 이렇게 된거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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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엄마 이거 원래 플레임은 원래 플레임으로도 할 수 있어 원래 플레임으로도 할 수 있어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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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어서 해야 되는 거야 엄청 얇죠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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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계란오라이 마 еще 일단 계란오라이 그리고 respecting 계란오라이 음 스탑 사탕으로 attach 앞 학교 으면서 알 수 있어 알렙 엄마가 프라이드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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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아요 모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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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재밌나요? 재밌대요 영상은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아시죠?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친구들 여기 안에 있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빼냐면 여기 이렇게 이거 사시면 되는거에요 뭐라고요? 사 여러분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죠?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거는 마트에서 사도 되고 시장에서 사도 돼요 시장 그거 뭐세요? 그거 홈플러스에서 있잖아요 친구는 홈플러스에 있는거에요? 다이소이들 다이소이들 지금 친구들 다이소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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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스크 꼭꼭 쓰세요 꼭 쓰세요 마스크 꼭 써야되요 그러면 또 병을 건넬지 몰라요 지금 지금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요? 저도 알아 여보가 모르는데 일단은 이때가 가지고 그런거에요 우리 그럼 걱정하자 우리 그럼 걱정하자 일단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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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정 스탑 그 애기 막대사탕 애기 막대사탕 나 다른 거 만들어줘 클레이로 막대사탕도 만질 수 있어요 입술시계로 꼬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애기야 피계봐봐 조심해 다 붙이면 안돼 애기야 피자 만들거야 피자 피자는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야 돼 어? 주황색도 붙어? 이제 안 붙어 주황색 앞쪽이 엄마는 나이스 중이니까 밥 조금만 준비할 거예요 네 그리고 엄마 가루가 너무 많잖아 괜찮아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청소해야 되네 청소해야지 아까 청소하지 않았어요? 같이 했는데 다시 했는데 다시 했어요 우리 아까 청소했는데 다시 놓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본 거 아니야 우리 좀 봤다 우리는 고루 얻을 때 가 태윤아 스타 쓰고 부착하면 좋다 다 썼어? 우리 친구들 이 배머 이거는 알죠? 저 지금 협동을 만드는 거예요 저 저 저거 역시 양상치 아니야? 아 뭐야 이제 또 이제 재료로 해야 돼 칼을 칠해 칼을 해야 돼 여러분 칼을 칠 여러분 칼은 조심하세요 어머 부모님이랑 같이 써야 돼요 맞지? 네 맞아요 저의 내 동이 어디있나? 나 너무 바꼈어? 바꼈어? 그럼 뭐 때문에 바꼈어? 네 이거 마지막 빨리 다 섞어주세요 핫도그가 다 만들어졌는데요 핫도그가 다 만들어졌는데요 우와 맛있겠다 근데 이건 파괴인데 핫도그 이제 저한테 전기지게도 만들어졌어 어? 이제 재료가 나와요. 재료야, 재료야, 나와요. 이거 나와? 이거. 이거 봐.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없어? 이거 어디 없나고? 어, 없어. 여보는 이거? 그리고 랩 있어요, 랩. 이거, 이거. 랩이 뭐예요? 저희는 무섭이 제외하고 뭔가 큰 수만 가야 해요. 저희는. 이거는. 나 지금 동거라니만 주는 거야. 애기들. 너무 귀여워. 김치는 나오면 만들어도 돼. 빵 김치. 핫도그 김치. 엄마 밥. 키즈 김치. 뭐요? 그런 거. 들어. 엄마, 저 어때요? 다 됐어. 이제 구우는 접시가 지낸 날 혜리가 만들어볼까? 엄마 원래 김치는 양배추랑 양배추랑 엄마 저번에 만들어봤잖아요 김치 내가 만들 수 있는거야 아빠 그거는 이거는 미역이전이에요 아 잠깐 산들만 나있네 이제 퀴즈완성 아 다시 만들어 이거 묻었다 묻었다 친구들 클레이는 더울때마다 이거 더울때마다 클레이는 더울때마다 안 굳을 수 있고 그리고 녹을 수도 있어 그래서 슬라임으로 만들어지는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봐봐요 제일 많이 굳은거 어디갔어 이렇게 굳은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시원해야되면 이렇게 굳은거고 더울때면 이렇게 굳는거에요 근데 친구들 수상한게 있는데 엄마가 맨날 비밀을 하거든요 맨날 아빠랑 얘기할때만 비밀만 해요 나도 원래 아빠랑 비밀하는데 어제 태윤이랑 아빠가 비밀을 했어요 그건 바로 엄마랑 결혼한거에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 자아 친구들 이제 드디어 드디어 다른걸 만들고 다른걸 만들고 다른걸 만들어볼까 자 들어가 근데 보라색이 필요해요 하트는 어떻게 만들지 엄마 하트 괜찮아요? 필요 할거에요 동그라노 아빠랑 뭐 할거에요? 동그라노 네 나랑 몰라 그냐면 하트 다시 만들uous 내가 좀 자를께요 뜨거워 안아픈데? 더 기울 수 있어? 더 기울 수 있어? 더 기울 수 있어? 더 기울 수 있어 이건 음 잘라서 먹는거야 이거는 비밀껀 비밀껀 어디? 비밀껀 칼도 있다 어디? 태일이나 비밀껀 비밀껀 어디? 그럼 나나 전화야지 덮에 없어요? 덮에 없어서 쓰고 있는데 구우는 적 있으실래? 아니 왜요? 무섭다 뭐야? 이거? 비밀껀 비밀껀 여기 컵인데 비밀껀 있으면 안되죠 비밀껀은 여기 있어야지 다른 거리도 없어? 여기 있는데 구우는거 무섭다 거기 더 있을거야 찾아봐 이제 없는데? 뚜껑으로 하면 돼 여기 또 아저씨 여기 그리고 꼬집어주고 제가 만들어줄까요? 당근 만들기 당근 오지게 오지게 피척 만들겁니다 오지게 피척 만들겁니다 너무너무 좋아 오지게 피치 아까보다 고마우니까 내가 스포츠를 뿌여주면 될까? 너 지금 뭐 만들어야 돼? 뭐로? 어떡해 업무 소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알겠다 이거 왜 이렇게 되죠? 됐어요? 이거는? 됐어요? 아 이거 아니다 아 내가 다시 만들냐 여기 따라와서 이렇게 해야되는 됐어요? 쨍쨍쨍쨍 쨍쨍쨍 시작 첫번째는 순이이가 구독하기 좀 버려있는데 이게 내같지 않다 너 어떡해 그럼 이거 다 붙어? 응 그러는게 아니라 침묵색이 어 뭐야? 섞은거야? 안예쁘셨다 예쁜 새콤 예쁜 새콤 그거 너무 귀여워 노란색 없어요? 유노 유노 두색 침 재밌게 어 이거다 어린이 우와 예뻐네 엄마한테 아주 예쁜다 와 어때요? 나 주황색해 주황색해 어머 나 주황색해 아 여기 어 주황색이 여기 샀지 근데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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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하고 그리고 응 이 슬아이는 굳으면 못 놓으라 맞아 그래서 버려야 되는데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아름다운 거 버려 내가 초록색 오! 짜잔! 스탑 이건 무슨 소리가 나요? 어..어떻게 오란색 지리리 지리리 연결둘이 엄마 말 그대로 간격 오!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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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ㄹ ㅇㄹㅇ 가버려주세요 저 너무 있어요 내 곱쳐줄게요 이제 밀어볼까? 밑에로! 하아~! 그거 노래가! 이렇게 붙였어 와 알락달락하대 알락달락 하는데 너무 아니꼬? 여러분들 아이들 뿌리줘야 돼까? 하얏! 엄마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때요? 여기 보니까 특별한 계란 계란프라이 그리고 나물김치 그리고 여기는 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프라이드피쉬 그리고 여기는 김치 그리고 여기는 소세지 어떠세요? 어떠세요? 맛있겠죠? 자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먹으면 안되지 자 이제 그만하자 내 정리하는 거 보여줘 이제 공부할 시간 나 안 놀았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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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같이 타고 엄마는 그만 놀아 엄마가 조그마하는 거 어이구 뭐야 어머니 아 이리와 나 우리 일요 안녕 안녕 그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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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